나인쿠 바다 추워 추워서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겨울 바람이 엄청 차 기차 측면도 있네 매장하는 가방 보여주세요 자 1초로 보여드릴게요 우수한 커피 이쁜데? 이쁜데 바다야 저기 쏙 빠지 마 실정되는거야 라임튜브 화이팅 이름이 뭐에요? 방재야요 방재야? 네 안녕 감사합니다 이쁜데 라임이가 또 라면에 진심이라서 진라면을 먹습니다 여기는 동해 도취비골 해랑전망대에요 저게 도깨비 방망이 모양이라고 하던데 가볼까요? 와 이건 뭔가요? 가춘기 딸아이와 통화기 시전주 바닥이 뚫려있네요 바닥이 뚫려있네요 엄마 또 고소공포증 저기 올라갈거야 저기 어? 도깨방망이다 어? 얼굴 바위가 있나봐 어? 여기 있구나 오 콧구멍 콧구멍이 보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아 아아 자 라임이가 지금 스카이사이클을 한번 타본다고 해요 탑승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빨리 다녀가야 돼요 중간에 옮추지 말고 바닥을 계속 밟아주세요 출발할게요 우와 바닥을 날고 있어요 천천히 와 천천히 대 muitas 새벽 kita 은행 왜냐면 역대선 라임아 어땠어? 아까 밑에도 보니까 재밌었고 없어서 말 ki ат 장비만 자인트 슬라이더 퀄리 llä 가자! 둘 다 체험했는데 사이클이 더 괜찮나요?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괜찮나요? 자이언트 슬라이드는 놀자 모습에 슬라이드보다는 비율 빠른 것 같고요 사이클은 처음 경험한 거였는데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무서워서 좋아 죽일게 어 무서워 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네 도깨비 얼굴 아 무서워 무섭다고 깨진다고 무섭다고 안 깨져 무섭다고 아 흔들려 아 이거 뛰니까 흔들거리래 동해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라이미도 지금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완전 대박 못 참다 오 마이 갓 oma이갓 오 오우 여기는 정동진입니다 우와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호왕 비치 크루즈로 가야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가고 싶습니다. 우와 멋있어. 경동진에 여러 번 왔었는데 멀리서 보기만 하고 오늘 처음 자봅니다. 토요일 예약인데 지금 아고다 앱에서 환기가 딱 남은 거예요. 얼른 예약했습니다. 색깔이 되게 이쁘다 여기. 안녕하세요. 자 보시죠. 자 어떻습니까. 맘에 드시죠. 어 자쿠지다. 이걸 상호할 수 있습니다. 와우. 여기 뭡니까 그 그. 우와 방에 그대로 이게 있어. 하이홉. 미니파더 이용해 주세요. 저기 있네. 하핀 머신 밑에. 아 별거 없네요. 파워이드랑 콜라가 들었어. 수영장 같은 게 있어. 뭐지? 아 개인 수영장이야. 자올이라서 지금 문을 빼놨네. 아 이거 여름에 와야 되죠. 여름에 오자. 여름에 오자. 가사포에 오기 딱 좋은데. 되게 프라이빗하다고.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. 아 오늘 처음 와봤는데. 어 일찍? 어 일찍 일찍 들어올길 바랍니다. 여름에. 여름에 와야겠네요 여름에. 여름에. 시원한 게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. 뭐니 이거. 한지랑. 아. 추워. 오오. 멋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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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에 보니까 더 멋있어. 자 저녁은. 라임이가 좋아하는. 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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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베게를 먹을 거예요. 와. 뱃살 먹는 거야? 오오.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먹어봐. 야. 새해 복. 진짜. 무슨 먹었구나. 응? 왕건이 왕건이 여기. 맛은 어떤가요? 브라보! 와 은겹씨 저기있어 감이 깊어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, 사실은 이거 처음에 못 잘라가지고 못 잘라가지고 제가 여기 숟가락으로 홈을 파뒀어요 음, 맛있는데? 갈면서 되게 단단해서 여기는 정동진 역입니다.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덕초 중앙시장에 우리 항상 여기 오면 가거든요. 좀 째서 사람들이 망하시는 것 같아. 그렇게 무단횡단 하면 안 되는데. 맞아. 맞아. 아 씨앗 왔다. 뜨겁지. 그래도 얼굴에는 맛있다. 진짜. 맛있어. 굴러가 굴러가. 맛있어. 맛있어. 근데 이렇게 파도가 모여치는데 사필라네. 맛있어. 나이크. 응.